남자친구 최승훈 디렉터 ience ת gak AH 탈락 απο피 destroyed 신혁자라면 클럽파티플아 라ieg escri 음츠라면 프로 prosecutorslee 음치 캐디 클럽파티플래너 풍부한 씨! 음치라면 프로골퍼를 꿈꿨던 음치캐디! 얼굴은 노래를 진짜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노래 못하실 것 같아요. 리바우스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. 저번 주에 그리드 갔는데 공부하기도 해요. 이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, 웃음이? 3번입니다! 3번! 수록! 골퍼를 꿈꾸던 분이라고 생각하세요? 이미 끝났기 때문에 3번 미스터 경호는. 아, 실력감! 모르는 나, 궁금한 오늘도 나는 더 오마산 혹시 누가 날아볼까 봐 사랑도 피겨 멀리 도망가 All my life I was a now can 내가 혼자 계셨던 것 같아 Call me up, hate or love me 다 필요 없어 너는 관심 1, 2, 3 찾아보지 마 찾아보지 마 지금 이 느낌이 찾아보지 마 지금 이 느낌이 싫었나 어디로 갈 수 꿈만 싶어 벗어 날고 싶어 찾아보지 마 지금 이 느낌이 싫었나 어디로 갈 수 꿈만 가고 싶어 벗어 나르고 싶어 이 세상에 거짓말 거짓말 어색ured아 내거 계속 resiste oh 이렇게 해서 3번도 있었을 시간은 엄치였습니다. 나는 실력자인 줄 알았는데. 실력자인 줄 알았는데. 원래 프로 골퍼가 꿈이어서 엄마가 룰도 익힐 겸 캐디를 권유해 주셨는데. 막상 하다 보니까 캐디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. 한 6년, 7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일 준비 중입니다. 그럼 골프를 진짜 잘 쳐요? 칠 수는 있죠. 그런데 저는 캐디를 6년. 골프채를 잘 꺼내오시겠네요. 엄청 잘 꺼내오시겠네요. 거리도 잘 꺼내오요. 아니, 너무 보여요. 어떻게 이렇게 연인돼서 나오셨나요?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36이에요. 누나, 누나네. 그래서 마흔 되기 전에 좀 재밌는 추억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멋졌습니다. 그런데 아까 누구한테 이렇게 하트를 주신 거예요? 장도연 언니예요. 실물이 났나요? 아, 진짜요? 네, 진짜. 죄송스러운데 제가 태산 동생이여서. 언니 동생이여서. 한참 동생이에요. 그러게요. 아까는 반말로 딱 하더라고요. 3번 미스터 씨의 정체는 프로 골프채 국가터의 금식 캐디였습니다. 아...